네, 그럼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 뭐 부르실지 아시겠죠? 예 뭐 부를까요? 맞아요, 오늘 밖에 비가 오나요? 안 와요! 비 좀 내리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페스티벌에서는 비 내릴 수 있게 기후대치 해보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, 힘드드렸습니다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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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내 인생엔 너무 서툴러 아직 더 소스틱이 없어 저 나간다 안 맞은 뇌이 저 나간다 안 맞은 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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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